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평소에 댁에서 저도 집에서 드립을 해드세요. 네. 저는 물 93도 쓰고요. 원두는 20을 써요. 20g? 20 써서 브루잉의 티온은 1대 12 정도? 12. 레시피도 최대한 쉽게 그냥 가운데에만 부으면 돼요. 블루밍은? 없어요. 아 블루밍은 안 하세요? 네. 백미리를 계속 그냥 센터푸어로? 센터푸어로 15초까지. 그리고 15초 기다려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다. 여길 지나쳐간 이들의 다양한 계절을 읽는다. 아 어울리는 음악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잠적 첫날 조급하게 달리기만 했던 나는 느리게 가고 자주 쉬어간다. 달라진 시선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새로이 본다. 우와 엄청 좋다. 다시 일상을 찾아 도시로 가려던 나는 방향을 바꾸고 조금 더 잠적하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